자 그러면은 조리별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제가 또 머리, 몸, 팔다리 또 분해를 해놨지 내가 얘가 묵히고 오케이 오른쪽 다리 완성했습니다 간단하죠? 매우 심플심플하고 굉장히 간단한 조립이에요 아주 심플, 소심플 좋네요 고관절에 이렇게 폴리켓까지 완성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다리랑 결합이 되겠죠? 짜잔 좋습니다 하반신이 완성이 됐습니다 하반신까지 똑같네요 다르게 없네요 하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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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거덕 내 몸통 완성 짜란 상체까지 완성이 되어 가네요 굉장하죠 아주 편하군요 너무 편하네요 제골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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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타 으 으 으 으 으 으 X3용으로 바뀌면서 손바닥에 디테일이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손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짜잔 파란쪽 완성했네요 금방하네요 2차는 맛있게 치 workplace 산책자 팅 citrus 10,000원 1 absor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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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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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맛박에 3에다가 이거 실 없는거 싫어하냐고 이거 미쳤냐고 짜잔 머리완성 맛박에 3에 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짜란 이게 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오케이 백팩까지 완성했어요 짜란짠 코어파이터 무기네요 이제 다른거 없고 일단 무라마사 블레스터부터 무라마사 블레스터부터 착끝 노란색 이런거 없다 원래 여기 노란색이어야 되는데 노란색 그런거 없고 검은색 없고 끝 무라마사 블레스터부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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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